다 죄송해서요. 괜찮아요. 구슬도 별 탈 없고, 다미씨도 무서워하잖아요. 그래도 앞으로는 다미씨를 위해서라도 그런 곳은 피하는 게 좋을 거예요. 네, 앞으로는... 무서워하지도 말고요. 네? 다미씨는 무서워하잖아요. 해치지는 않을까, 위협하지는 않을까, 천장근근하는 거 다 보이는데. 아, 저 그게... 이해해요. 구미호라고 하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. 근데 다미씨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. 다미씨는 내 구슬을 갖고 있고, 다미씨가 안전해야 내 구슬도 안전하니까. 난 어떻게든 다미씨를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덜 무서워하면 어때요? 마음 졸이면 지내는 거 보니까 어쩐지 좀 미안해서. 죄송해요, 신경 쓰이게 해서. 앞으로는 노력할게요. 구미호님 안 무서워하도록.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일 안 생기도록. 약속해요? 네. 약속시켜요? 응crire신다. 해고싶. 여돌 h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